1963년 영국에서 대열차 도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은 모든 신문 헤드라인을 장식하며 영국 전역에 알려졌습니다. 영국 역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돈을 강탈당한 사건에 영국인들은 모두 크게 놀랐습니다. 오늘은 1963년 영국에서 일어난 대열차 도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번씩 꾹 눌러주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1963년 고가의 소포와 우편물 그리고 엄청난 금액의 현금을 실은 열차 한대가 글래스고를 떠나 런던을 향해 출발합니다. 그러나 잠시 후 열차에 있던 현금이 모두 사라지고 맙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함께 1963년 8월 8일로 가보겠습니다. 1960년대의 런던은 흑백이 함께했던 때로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큰 발전을 이루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범죄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런던 서남부에는 서민들의 푼돈을 갈취하며 살아가는 사우스 웨스트라는 이름 없는 조직이 있었습니다. 이 조직의 보스는 브루스 레이놀즈라는 사람으로 31세 런던 출신으로 나폴레옹이라는 닉네임을 쓰며 골동품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절도 혐의로 수감되기도 했었죠. 레이놀즈는 많은 소송에 휘말렸었는데 그때마다 그를 도와주는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는 29세 변호사 사무실 직원 브라이언 필드였습니다. 비록 변호사는 아니었지만 법을 매우 잘 알아 레이놀즈가 사기소송에 휘말릴 때마다 보석으로 나올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브라이언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알고 지냈는데 그 중에는 영국 황실우편 행정보안을 담당하는 간부도 있었습니다. 하루는 브라이언은 그 간부를 통해 극비사항을 하나 알게 됩니다. 북부 글래스고에서 서해안을 따라 총 7개의 역을 지나서 남부 런던 유스턴역까지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런던 왕실우편열차인 기화자 D326편에 관한 일이었습니다. 이 열차는 일반 열차와는 달라. 목적지까지 저녁에만 달린다고. 그리고 VIP 통행권도 가지고 있어. 그냥 우편물이나 소포를 운반하는 열차인데 말이야. 거기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거든. 바로 엄청난 금액의 현금을 싣고 있다는 거지. 순간 필드는 유락천금을 얻게 될 천재 이루의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역부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사우스웨스트 조직의 보스 브루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브루스는 조직원인 구디, 에드워드, 윌슨을 이 계획에 합류시킵니다. 브루스를 주축으로 한 이 4명이 열차 도난 사건의 핵심 인물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아지트에서 세밀한 계획을 세우고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 결과 몇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첫번째, 열차는 총 12칸으로 이루어졌고 두번째, 기차 종류는 브리티시 레이 클래스 40으로 당시에는 신형 디젤 기관차로 1963년에 널리 사용되어 쉽게 기차 내부 구조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세번째, 우편물을 분리하는 직업 말고는 따로 경비를 두거나 경보장치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왕실 우편 열차는 절대 도난당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상당한 자신감을 보인 것으로 추측됩니다. 고가의 소포와 그에게 현금을 운송하는 일 자체가 극비인데다 목적지인 런던까지 멈추지 않고 다이렉트로 달렸기 때문이죠. 그들은 이 같은 정보를 수집해 치밀한 계획을 세웠지만 한가지 문제만큼은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바로 열차를 멈추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긴 고민 끝에 이 방법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찾기로 하고 수소문 끝에 적합한 인물을 찾았습니다. 바로 런던 남부 조직의 보스 코드리였습니다. 그들은 코드리로 포섭했고 코드리의 부하, 위스비, 웰치, 호세까지 4명을 팀에 합류시켰습니다. 이 4명은 모두 열차 도난 경험이 있어 열차를 중간에 멈추게 할 방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합류함으로써 이렇게 총 9명이 한 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브루스는 여전히 인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해 빅스, 델리, 화이트, 그리고 기타 사우스웨스트 조직원까지 동원해 총 18명의 도난단을 조직했습니다. 이 중 정보를 제공한 2명을 제외하고 16명이 행동대원으로 열차를 습격하게 됩니다. 그들은 몇 달 동안 계획을 짜고 각자 자신의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드디어 행동을 시작할 때가 되었습니다. 1963년 8월 8일 목요일 새벽 런던 왕실 우편 열차 D326편이 전속력으로 런던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운전석에는 58세 노련한 기관사 쨍 밀스와 26세 부기관사 데이브 파가 있었습니다. 이 열차는 8월 7일 저녁 6시 50분에 글래스고를 출발해 9시 뒤인 8월 8일 새벽 4시에 유스턴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열차는 총 12칸이고 그에게 현금은 두 번째 칸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열차에는 72명의 직원이 분주하게 우편물을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 열차가 출발한 지 8시간이 지났습니다. 런던 유스턴역까지는 이제 1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열차가 시얼스 건널목을 지나려고 할 때 갑자기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의아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열차는 VIP 통행권을 보유하고 있어 정차할 필요 없이 다이렉트로 쭉 달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관사 쨍 밀스는 처음 있는 일이라 당황했지만 그렇다고 신호 규정을 어길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열차는 서서히 속도를 줄였고 곧 멈춰 섰습니다. 부기관사 데이브 파가 열차에서 내려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확인하기 위해 선로에 있는 열차 전용 내부 전화기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수화기를 들었지만 아무런 신호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자세히 보니 누군가에 의해 전화선이 잘려져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데이브가 열차로 돌아온 그 순간 복면에 쓴 괴한들이 열차를 습격했고 빠르게 두 기관사를 제압했습니다. 이 괴한들은 바로 사우스 웨스트 브루스가 조직한 도난단이었습니다. 그들이 시어스 건널목 신호 등에 미리 손을 써둔 것이었습니다. 빨간 신호와 연결된 전기선을 잘라내고 자신들의 축전지에 다시 연결해서 빨간 신호를 켠 것이었습니다. 괴한들은 기관사 쨍 밀스를 위협해 열차를 약 800미터 정도 전진시켰습니다. 이곳 브리디고 다리 밑에서 나머지 일당과 트럭 두 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던 일당들은 열차가 나타나자마자 바로 열차를 강탈해 기관사와 직원들을 협박했습니다. 30분이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 만약 조금이라도 움직인다면 즉시 없애버리겠다. 도망칠 생각은 하지마. 너희들 얼굴은 모두 기억해두었어. 도망치면 지구 끝까지 쫓아갈테다. 겁에 질린 열차 직원들은 벌벌 떨며 자리에서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브루스 일당은 열차에 있는 현금을 대기하고 있던 트럭으로 옮겼습니다. 모든 일이 그들의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계획된 시간이 다 되어갈 무렵 열차엔 아직 8포대의 현금 더미가 더 남아있었지만 그들은 안전을 위해 신속히 철수했습니다. 열차에서 이들은 30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무려 264만 파운드를 훔쳐 달아놨습니다. 지금 가치로는 4천만 파운드 하나로 600억 상당의 돈이었습니다. 그들은 약 40km 떨어진 오클리 버키멈처의 레더슬레이드 농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는 흠친 현금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와 몇 주치의 식량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범행을 실행하기 전 이곳을 도주장소로 계획해둔 것입니다. 현금은 모두 120포대로 대부분 10실링, 1파운드, 5파운드 같이 작은 단위의 돈이 많았지만 중량이 2.5톤에 달할 정도로 그 양이 엄청났습니다. 그들은 264만 파운드를 공평하게 나눠 가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돈을 가졌다는 사실에 모두들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했습니다. 그야말로 완벽해 보였습니다. 30분이라는 시간을 말하는 실수만 하지 않았다면 말입니다. 귀관사 잭 밀스와 직원들은 현금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 중 한 명인 토미 베틀런은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게 됩니다. 범인들이 열차 직원들에게 30분 동안 움직이지 말라고 협박한 것입니다. 토미 베틀런은 이 정보를 토대로 범인들의 은신처가 범행 지점으로부터 30분 이내 거리에 있을 것이라는 결정적인 힌트를 얻습니다. 경찰은 범행 장소인 브리디구 다리를 중심으로 50킬로미터 범위의 모든 집을 조사해 결국 범인들의 은신처를 발견했습니다. 그렇지만 범인들은 이미 모두 사라진 뒤였습니다. 브루스 일당은 경찰에 무선을 도청하고 있었고 주변을 수색한다는 정보를 알게 된 그들은 훔친 현금을 가지고 런던에 있는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간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곧장 범인들의 은신처를 수색했습니다. 두 대 트럭, 먹고 남긴 음식들, 침구류, 현금이 담겨 있었던 빈포대, 그리고 결정적으로 범인들의 지문을 발견합니다. 며칠 뒤 주동자 브루스를 포함한 13명의 범인이 경찰에 체포됩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사전에 그렇게 철저히 준비하고 계획을 세웠는데 왜 이렇게 많은 증거를 은신처에 남겨둔 것일까요? 사실 브루스는 은신처를 불태우기 위해 마크라는 남자를 고용합니다. 그에게 1만 파운드를 지불했지만 그는 아무런 처리도 하지 않은 채 돈만 가지고 도망친 것입니다. 그래서 런던 경시청은 이 증거들을 가지고 13명의 범인들을 체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회수하지 못한 돈, 체포하지 못한 5명의 행방, 자백받지 못한 사건의 자세한 내막은 끝내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1964년 1월 20일 런던 대열차 사건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유례없는 엄청난 액수의 현금 도난 사건에 영국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법정신문은 8주간이나 계속되었고 범인들은 유죄가 확정되어 각각 25년에서 3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일부 영국인들은 사람을 해친 것도 아닌 단순 도난 사건에 너무 높은 형량이 선고됐다며 비난했습니다. 얼마 후 복역 중이던 범인 2명이 탈옥합니다. 1964년 8월 10일 범인 중 한 명인 윌슨이 탈옥에 성공합니다. 그는 파리에서 성형수술을 받고 얼굴을 고친 뒤 멕시코로 도주했습니다. 윌슨의 탈옥 성공 11개월 후인 1965년 7월 영국 런던 남부 원즈워드 교도소에 수감된 로니 빅스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탈옥에 성공합니다. 영국 경찰은 로니 빅스를 잡으면 나머지 공범도 안 잡을 수 있다고 확신했지만 로니 빅스는 쉽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 역시 성형수술을 받고 영국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지 않은 브라질로 도망치는 데 성공합니다. 정말 소설같은 이야기입니다. 영국 범죄 사건 사상 가장 대담한 사건으로 불리는 영국 대열차 도난 사건 그렇지만 이 사건의 전말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과연 잡히지 않았던 범인들의 행방과 사라진 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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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